안녕하세요. 삼정 KPMG 경제연구원의 김수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이번 보고서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재 산업 영향 분석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나는 다양한 시장 변화 영상을 소비재 섹터별로 분석하였습니다. 패션 의류와 화장품 섹터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관찰됩니다. 특히 패션 의류 업종의 경우 외출 자재가 이어지면서 소매 판매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품목별, 업체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시급류와 외식, 홈퍼니싱 업종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비교적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급류와 외식은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거래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홈퍼니싱 업종의 경우 집 꾸미기 용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면서 소매 판매액과 온라인 거래액이 모두 늘었습니다. 화장품은 타 산업에 비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급류 섹터의 경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식품 구매에 편리함을 인지한 소비자가 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식품 시장 성장이 예상됩니다. 외식 업종에서는 배달 외식 비중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소비재 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정 KPMG 소비재 유통산업 리더 신장훈 부대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는 소비의 위축과 공급망 타격을 통해 소비재 유통 기업들의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택트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한 일부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코로나19가 시장의 판도를 바꿀 트리거가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전략 수립 단계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기적으로 소비재 기업은 언택트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하고 보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소비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실시간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객과의 소통은 더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경험을 전달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비즈니스 체제로 전환하며 공급망 관리부터 소비자와의 접전 관리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뤄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전문성에 기반하되 과거의 시장 접근 방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화의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까지 소비재 유통 산업의 기업들은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전달할 것이냐에 사업 전략을 집중해 왔습니다. 코로나19는 언택트한 환경 하에서 이러한 고객 경험이 디지털 공간로 전이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소비재 유통 기업들의 몇 가지 전략 수립 방안에 대해서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중단해야 하는 사업 부문과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부문을 과감하게 집현한과 동시에 기존 사업 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며 새로운 고객 위지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급망을 재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공급망 전략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수요자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조정하되 봉쇄, 폐쇄 등 코로나 팬데믹의 재확산 상황에 대비한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 소비재 기업 중 유통망을 관리하는 기업의 경우 디지털 공간과 오프라인 매장의 연계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매장의 고객 경험을 어떻게 디지털 공간으로 재현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장을 지배하는 핵심 기술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는 기업의 대응 전략에 따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과감한 변화를 신속하게 실행하는 소비재 기업만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제공드리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